요, 디 롤더! 안녕하세요, 스티커입니다! 약간 치킨을 연상하는 구절이 있다고요.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어떤 구절인지 한 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저희도 이런 거 하면서 CF도 노립니다. 진짜요? 많이 불러주세요. 엉뚱하게도 약간 닭싸움을 누가 제일 잘하는지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오늘 1등을 전해보는 시간을 치킨 치킨이니까 치킨 한번 써줘. 오늘 저녁 치킨 먹는 거 하려고!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을 나눠줘. 서로 더 맞출래?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가요.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에이! 아이콘! 아이콘!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치킨 살 것 같은데? 으아! 각오가 필요한가요? 저는 이게 각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시면 포항 출신 포항 허벅지라고 뭐라고요? 여러분이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뭐라고요? 저희는 알도 없고 허벅지도 없지만 끈기들겨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의 부전속으로 승부 봐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찬양! 아, 진짜.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치유 박사이! 자, 택배 공격!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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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1대 1! 어젯! 2대 1! 아이콘! 아이콘! 아이콘, 우웅! 아이콘, 우웅! 아이콘, 우웅! 아이콘! passing 아우 마루 어떡해 마루 잘 봤죠? 마루야 마루 잡았네 좋은가요? 마루 잡았어 오 마루 막내들 리더 모자들 마루 하나 할까요? 반갑다 반갑다 이게 사실 조슬이 리더업 밸런스가 공개가 됐어요 리더업 일단 픽업한 자체가 체력이 혼자 다 했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마디 소감, 소세지 감자 맛있구요 소감, 소세지 감자 맛있구요 멘디 가드와 아 근데 당연히 1등 할 줄 알았어요 당연하죠, 우린 자신감이 넘쳐났으니까 이거가 있는데, 어찌한 소감 이야 장난 아니다 몇 마리 사이질 안했으니까 딱 한 마리만 사겠습니다 네 한 마리로, 한 입 보겠습니다 닭싸움의 1인자 정해줬구요 오늘 단합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멤버들 손맘도 알게 됐어요, 딱 눈으로 아까 모습지 이렇게 막 간거 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팀을 잘 만나요 팀을 잘 만나요 팀을 잘 만나요 팀을 잘 만나요 애플레이 아니 팀에